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살찌지 않는 체질 만드는 법 우리 몸의 생리작용인 대사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과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의 구조와 장기의 기능은 똑같은데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과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살이 찌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인다는 것을 말하며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남는 양만큼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우리 몸에 어떻게 저장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중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육모세포로 흡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보내져 독소를 재간 후 심장을 거쳐 현류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됩니다. 현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는 포도당은 필요한 세포에 공급되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그래도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세포에 축적됩니다. 글리코겐은 식사 직후에는 간세포의 8%까지 채워져서 다른 장기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공급합니다.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은 근육세포의 1%까지 저장되어 근육에서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2시간까지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고 12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공복상태가 12시간 이하로 지지되면 여분의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의 내장 틈새나 피아지방에 쌓여 복부 비만의 몸으로 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바꾸면 지방을 축적하는 대신 지방을 연소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당질대사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지질대사의 균형잡힌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과식을 하지 않고 70% 소식을 하고 정신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양경을 하나 먹으면 내 포도당이 공급되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이는 식욕중소의 안정으로 이어져 식탐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구나 매일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 영양보조대를 섭취하면 산소와 포도당과 지방산을 원료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 효율성이 증대되어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드시겠습니다.